정한씨가 또 기린을 잘 따라 기린을 잘해요 그럼 기린을 저쪽부터 해서 저쪽부터 약간은 7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데 초원을 달리는 기린 시원하게 달려주세요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과 캐럿분들은 처음 보시는 건가요? 이렇게 쭈루룩 갈 거니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기린이요? 기린이요?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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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에 칠 수 없다 제가 이제 또 지목을 하면 되는 거죠? 진짜 지목할 생각밖에 없죠 지금 기린을 뛰어넘는 다른 동물 승관씨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? 뭘 잘해요? 바로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사는 해삼을 잘 따라하는 해삼을 잘 따라하는군요 연습실을 혼자 연습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금 살짝 걸 보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모든 게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지금 해삼 자 가고 있나요? 오 해삼 해삼 해삼이다 디테일 디테일 누가 잡아 먹으러 왔다 아 죄송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갈게요 또 우리 어떤 분 어떤 분 우리 쿱스 형이 또 네 아니 지목을 승관씨가 하는 거예요 승관씨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? 그렇구나 해보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딱 지목하면 엄청 당황하겠죠? 네 정말 정말 우지씨의 개인기 하나 정말 보고 싶어요 우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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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기가 혹시 있다면 너무 좋다 감히 요청을 해 봐도 될까요? 제가 뭘 하죠? 우지형이 그거 잘하잖아요 어떤거요? 영화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사자가 뭐 으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또 잘 따라해요 아 진짜요? 네 제가 그걸 아 잘 따라했군요 네 뭐 다 하는 것 좀 뭐 그냥 네 그거 맞나요 승관씨?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대기실에서 응답이고요 자 저기 카메라 보시고 사자처럼 아기 사자 보여주세요 반응이 이끌어 아 이뻐요 이뻐요 아 이뻐요 엠 웨이브 Meet & Greet Henry 라고요 들 reasoning ferm잠 theory 사실